안녕하세요.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역대 최대폭인 10% 이상 급증하면서 5천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의 부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862만원으로 그 전년도보다 10% 늘었다고 합니다. 17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됐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그 저금리 기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흠풍을 불면서 투자수요가 확대돼서 대출이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연령별로 대출규모를 따져봤을 때 40대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였다고 하죠. 40대 평균 대출액은 7128만원, 30대는 6475만원, 50대는 5810만원, 60대는 3675만원, 70대는 1739만원, 20대 이하는 1466만원이었다고 합니다. 20대는 대출액은 가장 적었지만 증가폭은 29.4%로 가장 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외의 담보대출이 가장 큰 폭인 45% 급증했다고 합니다. 주택유행별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대출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5,975만원으로 그리고 오피셀 및 기타 거주자는 4,655만원,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는 3,747만원 이런 식이었네요. 결국 이래저래 따져보더라도 인당 대출이 늘었다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근 근로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 대출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대출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산다는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연소득이 5,000에서 7,000만원인 사람들은 평균 대출액이 8,845만원 그리고 7,000만원에서 1억 미만의 근로자의 대출액은 1억 1,800만원 1억 이상인 사람은 1억 7,000만원 이렇다고 하네요. 대기업 종사자들의 평균 대출액이 7,600만원, 중소기업은 3,900만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자보다 대기업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보다 남성이 1,700만원 많았다고 하구요. 이렇게 빚이 많은데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영크를 하는 걸까요? 뭐 이래저래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거죠. 예전에 0.5%를 갑자기 단기간에 떨어뜨린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금리를 너무 이렇게 낮춰서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들이 B2에서 주식장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권장해서 전세금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갭투기에서 집값을 끌어올리게 만들었던 그런 정책들 때문에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대출이자 2% 2%대 이다 보니까 뭐 대거집을 샀죠.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들도 큰 역할을 차지했죠. 집값이 갑자기 너무 오르니까 이어가던 집이 8억하고 10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파르게 오르니까 지금 집을 안 사놓으면 영영 죽을 때까지 집을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무리하게 이렇게 전세금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만 계속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전세금 몇 년 전에 집값이 지금의 전세금보다 더 높아지다 보니까 불안 심리에 쫓겨갔던 사람들이 대거 빚을 냈던 거죠. 주택담보대출 전세금대출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영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했던 영끌 그리고 빈데스 했던 비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1900조인데 저세금까지 포함하면 3500조인데 GDP 대비하면 160%가 넘어가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 이것은 언제든지 부채폭탄이 돼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터지면 그게 되려도 이상한 거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금리로 대출을 되게 많이 내줘서 한국도 괜찮은 거야 라고 뭐 위안한 사무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한국이 경제적인 충격을 겪는데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리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도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누가 와서 나한테 5만원, 10만원을 그냥 내놓지 않는다 라는 거죠. 개개인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서 앞으로 닥칠 충격은 다 다를 것이라는 거죠. DSR이잖아요.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빚을 낸 사람과 빚을 안 낸 사람들의 차이 그리고 신용점수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차이 뭐 여러가지 사항들이 다 있겠죠. 부채도 많지만 가지고 있는 주택수도 많다. 그런데 그 주택수를 하루빨리 처분할 생각이 있고 정말 현재 호가 그냥 가짜 가격이 아닌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려고 접근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서 처분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무리한 빚을 벗어날 수 있는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시중에 시세가 7억 하고 있는데 나만 5억에 팔 수 있다. 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어렵다라는 거죠. 시중에 시세가 7억이다라고 하면 6억 7천 6억 8천에 날 수는 있지만 이걸 주택 부여한 사람이 갑자기 6억에 팔고 5억에 팔다라고 내놓는다라는 건 정말 말처럼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실제 가격은 5억이고 5억 5천일지 모른다라는 거죠.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죠. 주택도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카카오가 네이버가 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삼성전자도 되게 많이 떨어졌지만 뭐 주변에서 얘기할 때는 시간 지나면 저거 존버하면 장기 투자를 내버려두면 나중에 회복된다고 하니까 쉽게 손잡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가계부채 금액을 줄어들지 못하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부채를 진 사람들은 그 부채의 부담에 짓눌려서 되게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아무리 많은 통계와 아무리 많은 대처를 한다 할지라도 빚을 낸 사람들이 쉽게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새 정부에 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대출 규제를 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들썩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는 부동산 분위기를 어떻게든 또 띄우려고 지금 계속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거품으로 일으켜온 경제성장률과 이 경제규모를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죠. 새 정부는 새 정부 들어서 뭐 또 자신의 지적을 계속 내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녹록지 않을 거죠. 되게 쉽지 않죠. 부동산은 더 마찬가지죠. 이미 부동산 거래 규모가 왜 줄었죠. 건수가 부동산 거래 절벽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지금 소설의 사람들이 청약시장에 관심을 끄기 시작하고 있죠. 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영거래해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사실상 자살행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에이 3억 대출했는데 내 연봉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그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2억을 빌려도 1년에 2천만 원씩 갚아야 10년을 갚을 수 있다라는 10년이 걸린다라는 보통의 직장인들이 보통의 가구에서 1년에 2천만 원 빚을 갚는 게 쉬우냐 절대 쉽지 않죠. 만만치 않은 규모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빚을 4억 5억 내니까 내가 4억 5억 빚을 내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뭐 유튜브 보면 빚은 갚지 마라 안 갚아도 된다 세입자한테 넘기면 된다 이런 개소리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나도 안 갚고 모두 안 갚고 모두 안 갚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빚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을 갖고 있는 동안 감당해야 될 이자가 폭등하는 거죠. 앞으로 대출은 대출폭탄은 틀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충격이 더 커질 거라는 거죠. 함부로 빚을 안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